왜이래? 좋았어 볼드모트 하는짓이 해디보트의 볼드모트랑 똑같죠? 우와 이게 육신이야 G육신? 정말? 내가 너희를 반쇄시켰으니 내가 너희를 거두어라 괜히 와서 괜히 와서 입 털고 가 진실 깨달아라 아르하니스 너의 동족, 너의 믿음, 너의 갈락 모든게 그것이 너에게 남건 없다 넌 틀렸다 마침내 우린 한 발 더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 넌 우릴 막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자손은 전령을 다할 것이니 각오해라 네 네 네 네 네 네